자 안녕하십니까 박동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분들께 예고했던 대로 7월 모의고사 제가 해설강의를 안해드렸던 지문들 중에서 우리 수강생 제자분들 요청강의 요청강의를 즉 21번 뭐 30번 35번 이런 문제들 요청 들어왔는데 캐스트로 쭉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빨리빨리 푸는 방법을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기술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한번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21번 문제를 한번 순삭을 해볼건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당연히 알아야 될 진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유형은요 여러분 빈칸추론으로 보세요. 즉 빈칸추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전혀 이상한 느낌을 못 봤는데 이 내용을 굳이 해석을 하려다 보면 복잡한 내용을 보통은 해석을 할 수 없게 주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클리스에는 해석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서 푸셔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번 보면요. 즉흥극에서 배우들은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컨트롤을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대화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방향에 대해서도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화가 취하는 방향. 여기서 이승컨버세이션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그들은 오직 강조사 떴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돼요. 즉 서술의 초점은 즉흥극이야. 그리고 배우들. 그리고 대화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화 관련해서 이 배우들은 뭐가 없다라고 했어요. 대화 관련해서 통제를 못한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그들은 오직 반응할 수 있을 뿐이래요. 다른 배우들의 말이나 아니면 넘버벌 커뮤니케이션. 말에 의하지 않는 어떤 의사소통. 그렇죠? 바디랭귀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지. 뒤에 바디랭귀지라는 말 나오니까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우들은 오직 반응을 할 뿐인데 어디에 반응을 하느냐. 타 배우들의 어떤 말 아니면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은 이걸 왜 적었냐면요. 얘가 비교대주로 뜨는 것 같아서 적었어요. 비교대주로 뜬단 말이 뭔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그 두 가지가 서로 차이가 있나라고 의심해서 처음엔 그렇게 적었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즉흥극 배우들은 대화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반응을 할 뿐. 좋아. 그런데요 여러분. 이 뒤에 나와 있는 강조사를 집중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시작 부분이 그러니까 중요해. 앞부분을 똑바로 이해를 못하고 가면 뒷부분은 당연히 정보의 누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니까 똑바로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근데 because of this래. because of this. 우리 엠파시스 리딩 배우 사람들은 막 침 질질 흘리면 환장해요. 이야 신난다. 왜 신나냐면 because of this에 내가 신나게끔 훈련을 시켰거든. 우리 파블로프의 댕댕이 실험 같은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신나요. 왜냐하면 나도 당장 신나거든. 신난다. 왜 신나냐면 because of this라고 했으면 뭔가 뒤에 상술이 나와.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할 때 보통 상술을 주거든.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즉흥극에서 배우들이 이런 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던 게 올리라는 강조사도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조금 더 읽어봐요. 그 배우들은 그렇기 때문에 됩니다. 전문가가 돼요. 읽는데 전문가가 돼요. 뭘 읽느냐. 바디랭귀지를 읽고요. 그 다음에 reading between the lines라는 말은 행간의 의미야. 즉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 중간중간에 함축된 의미나 내포된 의미 같은 것들을 읽는데 what is said 그래서 언급된 것들의 행간의 의미를 읽는데 전문가가 된다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즉흥극이야. 대본이 없겠지. 그러니까 이제 막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딱 상대방이 하는 말이 의도가 뭔가 맞춰가지고 내가 한마디 딱 해줘야 왜 개그프로에서 애드립 칠 때 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 관련해서요. 여기서 뭘 읽어야 되냐. 함축된 의미야. 행간의 의미라고 했으니까 함축된 의미라고 합시다. 내포된 의미라고 할까요? 내포된 의미. 이런 것들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바디랭귀지 안 해도 어떤 의미가 있겠지. 당연히. 그렇죠? 근데 어쨌든지간에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된다라고 했었어.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라고. 근데 와 여기에 언급한 내용을 Because of this time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줬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을 하는 걸 우리가 엠파시스 리딩에서 반복 강조라고 지금까지 배웠을 겁니다. 반복 강조는 내가 뭘 했지? 두 번 이상 언급되는 거는 겁나 겁나 중요한 거죠. 선생님이 맨날 영어 단어를 외워라. 영어 단어를 외워라. 안 외우면 후회해요. 하고 시험에서 망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보통은 반복을 해요. 중요한 내용을. 맨날 엄마가 하는 얘기는요. 보통 중요한 얘기예요. 아빠가 맨날 반복하는 얘기는 보통 중요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반복 강조는요.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반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 강조가 강조의 위계 중에서 거의 최상급 강조 중에 하나입니다. 최상급 강조 중에 하나인데 어찌 되었건 간에 반복 강조 떴으니까 이 내용으로 뭔가 문제를 줄 것 같은데 핑크색 내가 색칠한 부분으로 문제를 줄 것 같은데 뒷부분에 한 번 더 나와요. 반복 강조가 세 번 떠. 그래 전반부에만. 그럼 이거 다 가르쳐 준 거지. 출제자가. 출제자랑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행간에 내뿌된 의미를 읽어주세요. 만약에 그들이 이런 것들을 읽는데 읽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unable to do this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면 그들은 어둠 속에 담겨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즉흥극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리고 그 퍼포먼스 자체는 붕괴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에 얘기를 한 번 더 받아줬으니까 이것도 반복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요. 이거는 적용이 된대요. 우리 일상적인 대화에도 적용이 된대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야. 이걸 깨닫기에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잘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우리도 무의식 중에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저 행동이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한다는 거야. 곽동진 선생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보면서 파이팅 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딱 들면 1등급이 돼야 된다 뭐 이럴 뜻이잖아. 이런 것들을 빡! 읽어내는 여러분들의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놀랐어요? 선생님 메가스터디 짤리라고 내가 뭐 이상한 짓을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받고 있으니까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뭐 빈칸을 어디다 뜯든지 간에 아니 밑줄이 어디 거져 있든지 간에 그냥 이제 이 얘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배우들이 반응을 보이는 두 가지 이런 거 잘 읽어야 돼. 이런 것들을 읽어야 뭐 연극이 잘 돌아가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그럼 나와야지. 그래 한 번 보자. Just like the improbable actors will become adapt. 능숙해져 갑니다. 뭐하는데 능숙해지냐? 피카본이 수거래요. 뭐 뭐에 대해서 알아차리냐 그런 뜻이에요. 뭐 뭐에 대해서 알아차리느냐?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그러면 이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배우들이 알아차렸대요. 잠깐만. 앞에서 내가 읽었을 때 배우들은 말의 행간의 의미를 잘 읽고 바디랭귀지 같은 거에 내포된 의미 같은 거 잘 추론해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잠깐 선생님. 그러면 배우들이 이런 것에 능숙하게 돼서 아까 엑스퍼트 어쩌고 저쩌고라고 했는데 그 얘기인가요? 그 얘기겠죠. 우리는 뭔 말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걸 해야 될 필요가 있대요. 그럼 이런 걸 알아차려야죠. 이 내포된 의미 같은 거. 바디랭귀지가 하는 뜻이 뭔가. 이 말이 의미가 뭔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답이 다 나와. 근데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은요. 이렇게 적어놓고 가면 쉬운데 스키마 레퍼라스. 안 적어놓고 그냥 정답선지를 분석하다 보면요.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생각보다요. 여러분 선생님 막 서울대 경영 합격했고 경찰대 졸업했고 막 의대 장학생으로 붙고 막 했다고 하니까 대단해 보이죠. 근데 나는 나에 대해 실망할 때가 되게 많아. 나는 진짜 의외로 굉장히 멍청함을 느껴. 가끔씩 진짜 답답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 항상 나한테 밥통이라고 불렀어. 내가 텔레비전을 볼 때도 항상 신나면요. 그때 막 애니메이션 같은 거 텔레비전에서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저녁 6시에 했거든. 그러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냐면 아 입을 벌리고 봐요. 그러면 침이 뚝 떨어지고 그랬어요. 아니 진짜 내가 집중할 때 어릴 때 그랬어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텔레비전을 본다고 엄청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밥통이라고 맨날 그렇게 불렀었는데 근데 이제 그립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진짜 나를 밥통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은.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멍청해요. 금방 까먹어버려요. 내가 그래서 금방 이상한 소리하고 나면 우리 금방 직전에 읽었던 내용이 머릿속에서 여러분 순간적으로 싹 사라져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 뇌에서 단기 기억의 특징이에요. 잠깐 잠깐 집중하는 그것에 포커스가 온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직전에 내가 뭔 얘기 했었지? 이게 기억이 안 나요. 뭘 읽었지? 당연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기다가 스키마레퍼라스로 하나 체크를 해놓고 가면 절대로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 하나씩 보면서 대조하기가 좋아요. 선지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대조해서 풀기가 좋다고. 이해 가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관련성 체크라는 걸로 지울 수가 있어요. 관련성 체크는 뭐냐? 이거랑 관련이 없는 것들을 한번 지워봐요. 예상되지 못했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상되지 못했던 반응? 그것도 누구의? 청중의? 아니야. 상대 배우의. 상대 배우의 반응이... 말에 대한 반응이었어. 맞지? 청중에 대한 반응 아니었잖아. 아, 이거는 청중의 반응이다. 청중의 반응. 더더군다나 아니다. 배우의 반응이지. 정확히 말하면. 뭔 미친 소리. 그리고 배우들 그 자신들에게 대해서 독특한 어떤 성향이나 성격에 대해서 뭔 소리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의 주위를 분산시켜. 누가 분산시킨다고 했어? 냉. 그리고 오프닝 워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곽동룡입니다.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걸 오프닝 워드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오프닝 워드에 대해서 다룬 글이었어? 아니잖아. 그렇지? 상대방의 말 속에 있는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를 간파해야 돼. 마치 라운드 어바웃 힌트예요. 라운드 어바웃 힌트. 간접적인 힌트야. 그 힌트가 드러내 보여줘.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그러면 우리가 반복 강조를 하고 내가 호들갑 떨었던 내용 진짜 그냥 기가 맥히게 그대로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야! 이 근처 앞뒤를 보고 풀어야 돼. 물론 앞뒤에 중요한 히트가 있는 경우가 많아. 그건 사실이야. 빈칸 추론 문제 풀 때요. 이제 저는 이미 빈칸 취급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빈칸이라고 생각하는데 빈칸 근처에 핵심 정보가 많은 건 사실이야. 결정적 크리티컬한 뭔가 거기서 증거가 무조건 근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그이긴 한데 언제까지 우리가 짠내나게 문제를 풀어야겠습니까? 그거 출제자가 마음먹고 독하게 먹고 어렵게 내버리고 빈칸 근처에서 헷갈리게 접속사 같은 걸 줘버리면 그냥 무조건 추풍낙엽처럼 여러분들 썰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 우리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12년간 영어를 배운 짬바가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풀어야겠어요? 그거 아니죠? 기술적으로 접근하세요. 근데 진짜 기술은요. 여기 어디 앞뒤만 잠깐 보고 이런 게 기술이 아니고요. 진짜 기술은 전체적인 주제나 맥락 같은 거 파악하는 능력의 기술이고요.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핵심적인 서술의 초점 살짝살짝 메모하는 거 못해? 왜 못해? 그리고 강조 구문 같은 거 이런 거 강조사들 이런 것들 앞문장이 중요하다라고 지표로 강조해주는 그런 표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체크해놓고 아 반복이 나온다 이 정도 느낄 수 있잖아. 이게 엠파스 스리딩이야. 내 강의에서 맨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엠파스 스리딩. 여기에 눈이 띄면 그래서 글쓰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는 부분이 보여. 이게 엠파스 스리딩이야. 그리고 살짝살짝 적음해서 푸는 거 그 중요한 것도 위주로. 안 까먹어. 안 까먹어요. 내가 여기서 막 춤추고 막 이렇게 아이돌 노래를 부르고 덤블링을 하고 미친 놈같이 글을 하다가 다시 정색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다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해도 적어놓은 내용 참고해서 푸면은 그냥 바로 환기가 되잖아요. 리트리벌이 바로 돼. 근데 우리가 우리 깜냥이의 이런 것들이 안 적어놓고 여러분들 대각선으로 끝까지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래. 왜 굳이 내가 항상 쓰는 말 있지. 코끼리랑 맨주먹으로 싸우는 진짜 전사들. 아 그러지마. 전투력이 강해질 때까지 생존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 살아남아야지. 일단 시험장에서. 근데 이제 모든 문제를 이렇게까지 해서 푸는 게 근데 이게 외모가 맞냐. 이게 몇 초나 걸리냐. 이거 쓰는 시간. 걸리는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선입견이지. 이거 시간 많이 걸린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너무 쉬운 질문은 그냥 눈으로 쭉 읽고 풀어요. 근데 추상적인 질문이나 3점짜리 같은 것들은 저는 스키마 레프레스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예 노리고 이 내용이 정답 선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는데 이거 딱 다 믿잖아. 문제를 출제를 되게 잘한 거야. 출제자분이. 그래서 노린돼서 나오니까 이거 얼마나 재밌냐고. 그치?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선생님 강의 중에서 기본 독해 강의들 기본 유형 독해 심화 유형 라이트 심화 유형 기타 유형 독해 이 4가지 강의에서 전부 다 스키마 레퍼런스랑 엠파시스 리딩 가르쳐 드리고 그걸 종합해서 이제 나중에 선생님 엔제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제 마무리를 오래 해드릴 건데요. 엔제 알파 버전은 예고한 대로 전문항 다 헷갈리는 선지들을 포함시켰고요. 베타 버전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추상 지문으로 고난도 독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눈물 쏙 빼버릴 거야.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마지막 파이널 훈련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최대한 어휘종 본부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9월 초에 이거 엔제랑 토르 2000 같은 거는 9월 초에 8말 9초에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키마 레퍼런스 하는 기술 같은 것들이나 엠파시스 리딩은 능숙하게 만든 상태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토르 2000 이것도요. 기대 되게 많이 해주셔서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준비 척척척되고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촬영 시작이에요. 지문 이제 롤아웃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 웃겨. 그 두 문제짜리 장문 사이즈 정도 되거든요. 쉬운 글로 잘 읽혀. 그러니까 글을 어렵게 만들진 않았어. 근데 예문은 쉬운데 한 지문당 수능 필수 단어가 50개씩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는 한 4분 정도 투자하면 50단어가 다시 한 번 리트리벌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까먹었던 거 되새겨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40 지문이니까 4분씩 해서 40 지문이면 전체 160분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면 수능 필수 2000단어 정도를 맥락기억에 집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라서 이게 진짜 센세이션이 될 거예요. 아 신난다. 선생님 돈 많이 벌어야지. 여러분들 병원에 보내고 나도 부기공명을 추구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기브 프로젝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우리 수강생 강의 듣는 친구들한테만 제가 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그런 좋은 일도 많이 해보고 싶어서 돈 좀 많이 벌어보려고요. 여러분도 많이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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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